자, 어서 들어오세요. 메가스의 수학 강사 이순영입니다. 요새 고생들이 너무 많죠? 나도 고생이 너무 많다. 진짜 죽을 것 같다. 힘들어요. 자, 지금 라이즈 완강을 시키고 나서 이제 찍는 캐스트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진짜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힘들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뭔가 이게 회피하고 싶고 아,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조금 어영부영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경각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요 라이즈. 아, 이번에 교재도 진짜 아주 잘 찍었고 강의도 지금까지 내가 찍은 강의 중에서 정말 가장 공들여서 찍었다. 모든 노하우를 다 집약해가지고 찍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이 학생이 지금 내 수강표를 남겨줬는데 좋은 얘기만 쓴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좀 아쉬운 점이에요. 요만큼이 인간계에서 혁신적인 컨텐츠를 레알 많이 만듬. 그게 승교쌤의 강점이기도 한데 때로는 아쉽기도 하다. 라이즈 책이 가로록인데 왜 책들은 세로록인지를 알 수 있었는데 여기 지금 책이 오토클로즈 모드가 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오토클로즈 모드가 뭐냐면은 내가 이게 보니까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해놨는데 얘가 이렇게 와 하면서 와 이렇게 넘어가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책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다를 수 있는 게 누군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살짝만 벌려가지고 보니 익숙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쩍벌해가지고 보니 익숙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라이즈 교재를 이렇게 쩍벌을 했더니 이게 좀 뜯어져가지고 파손이 됐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래 만약에 너희들이 공부를 하다가 진짜 수능 한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 이게 파손이 되면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막 그때 가서 막 호텔게스로 찍을까 재본소를 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내가 결정을 내린 게 뭐냐면은 그 라이즈 수강한 학생들 지금 지금까지 교재 산 학생들한테는 그냥 추가로 한 권을 더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내가 인쇄소에 물어봤어. 이거를 쩍벌 했을 때에도 안 망가지게 튼튼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그 인쇄 해주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좀 비싼 재본을 하면 된대. 그래서 그냥 오케이. 그러면 비싼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산 학생들한테 다 새 걸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학생은 이거를 뭐 안 벌리고 쓰니까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책마다 조금 이제 튼튼한 게 있고 조금 약간 부실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벌렸더니 뜯어진 학생들한테는 내가 개별적으로 원래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파손된 거니까 배송을 다시 해주고 이렇게 처리를 하다가 그냥 그래.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 보내. 사장님 망했어요. 약간 이런 마인드로 그냥 이거 이제 이거 이렇게 벌려도 이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 떨어져. 이거 이제 안 떨어져. 안 떨어지게 만들었어. 물론 이거 이렇게 막 뜯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들. 일부러 뜯으면 당연히 뜯어집니다. 안 뜯어진 책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학생이 그 아쉬운 점이라고 했던 오토 클로즈 모드는 없습니다. 그냥 다 벌어져요. 다 벌어지는 이런 비싼 재본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이건 뭐야. 내가 말이지. 나도 이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이제 파이널인데 이거 책 하나 만들었는데 뭐 뜯어지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지. 라고 내가 안일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이제 마음이 좀 걸린 거야. 학생들 중에서 이제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 뜯어지는 책으로 해서 다시 만들어서 보내자. 라고 내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거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 평상시에 그 사고 방식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나는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파이널 기간이야. 그럼 이제 라이즈가 뭐 잘 됐어요. 많은 학생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고 반응도 좋아. 그럼 이제 아 그래 뭐 책 많이 팔았으니까 뭐 적당히 하자.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효자들 입장에서는 이승훈가 끝까지 열심히 안 하면 실망스럽겠죠. 그쵸. 근데 나는 그런 실망을 주고 싶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내 자신한테도 실망스럽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진짜 끝까지 그냥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게 그냥 내 성격인 거거든. 그래서 라이즈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카운트다운도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막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어쨌든 수능 딱 끝나고 났을 때에는 내가 후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겠지.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수능 정말 그 하루 전까지 사연하라 하고 캐스트가 아니라 그 Q&A로 내가 하나하나 이름 불러주면서 인사까지 해주고 이러면서 지금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 나는 효자들에게 최선을 다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단 말이지.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아니라는 생각하지 않고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새 내가 이 캐스트를 원래 왜 찍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구평이 쉬웠잖아. 등컷이 올라갔잖아. 이런 일이 생기면 너희들이 마음이 좀 둥 떠버려. 왜냐면 생각을 해봐. 평소보다 잘 봤어. 많이 맞았어. 근데 등급은 좀 약간 내가 원하는 것보다 잘 안 나왔어. 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못 본 거야? 잘 본 거야? 참 애매하잖아요. 그렇잖아. 차라리 아예 확 못 봐버렸으면은 아 진짜 망했네.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잘 한 것 같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온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내가 소홀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돼. 그러면은 수능 가서 진짜 큰일 난다는 거야. 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정말 하나라도 더 정확하게 알려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막 몸이 아프고 죽을 것 같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하게 되면 그 한 달 두 달 사이에도 너의 실력이 떨어지는 거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절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시험이 보고 나서 그 다음 시험을 볼 때는 반드시 이제 그것 때문에 망하는 친구들이 생기거든. 나 같은 경우에 어땠냐면 내가 수능을 봤을 때 뭐 되게 옛날 얘기야. 진짜 막 너희들 막 태어나기도 전 얘기인데 그때가 어떤 해였냐면은 그 전년도 수능이 엄청 쉬웠어요. 진짜 역대급으로 쉬워가지고 만점자가 진짜 되게 많이 나왔어. 그때는 막 한 개 틀리고 두 개 틀리면 막 서울대 못 가고 막 그런 학생들도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쉬운 수능이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수능이 어땠냐면 엄청나게 어려웠다? 그래가지고 평균 점수가 막 60점씩 막 떨어졌어요. 400점 만점이었는데 280점 받은 내 친구가 연대에 붙었어. 그리고 300점 때 초반이 서울대 컷이었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거잖아. 근데 그때 나는 평상시에 봤던 점수랑 되게 비슷하게 나왔어요. 안 떨어졌어 점수가. 안 떨어져서 그냥 뭐 프리패스가 생겼으니까 뭐 난 의대 안 가니까 서울공대 간다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근데 나는 그때 좀 의아했던 게 내가 그때 생각, 내 생각으로는 의아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근데 시험이 어려우면 모두한테 똑같은 거 아닌가? 다 같이 떨어지거나 뭐 그런 거니까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 당시에 내 친구들이 수능 끝나고 나서 다 울었어요. 막 진짜 막 울음바다였어. 그때.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라는 거를 나는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어떻게 알았냐면은 고등학교 친구를 만난 거야. 그래서 막 내가 이제 요새 강사하니까 수능에 대한 얘기를 막 이렇게 하다가 야 근데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수능을 좀 잘 못 봤던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년도 수능이 쉬웠기 때문에 그 쉬운 수능에 맞춰가지고 학원에서 그런, 그 방향성으로 대비를 엄청나게 시켜줬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안일하게 생각한 거야.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학원을 안 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하동 공부를 계속 한 거거든. 쉽든 어렵든 별로 상관없이 아, 나는 한 문제로 더 맞춰야 돼. 막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는 난이도 신경 안 쓰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안 떨어진 거고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다른 수능이 나오니까 확 떨어져 버린 거고 평상시에 공부하던 게 좀 태도도 약간 아, 그래 뭐 수능은 뭐 요 정도겠지 라는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좀 들어왔었던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망친 학생들이 많더라 라는 얘기를 내 친구한테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의 심리라는 게 굉장히 이게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9평 이제 여러분들 성적표가 나왔잖아요. 성적표가 나와서 원점수는 올랐는데 등급은 좀 떨어지고 막 이런 애매한 상황 혹은 뭐 아주 잘 봤을 수도 있지. 뭐 96, 100점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왔어.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지금 여기서 뭐 이걸 내가 진짜 죽기 살기로 해야 되나? 죽기 살기로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근데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 죽기 살기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후회 없이 마무리를 할 수가 있고 시험을 망친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이제 내가 Q&A 같은 것도 상담을 내가 답변을 다 못하더라도 요즘 라이즈 찍느라 내가 답변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다 읽어보고 필요한 것들은 이제 답변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좀 마음이 떠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 그냥 대충 하는 거지.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는 그래. 뭐 일일 일실 뭐 그냥 뭐 문제만 이제 풀면서 그냥 유지만 하자. 그런 생각하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앞에서 뭐라고 써놨냐면은 라이즈에 대한 이게 수강평인데 이 강좌 하나로 평가원이 학생들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출제할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그에 맞게 집중 훈련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뭐 좀 약간 뻔한 얘기인데 그 다음이 나는 좀 충격적이었어. 왜 수험생들이 혼자서 올해 기출을 분석하는 것보다 강사가 올해 기출을 분석하는 강의를 본지 이제 알겠네. 그냥 깊이가 다름. 이러면서 내 분석력이 얕다는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사람이 겸손해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학생 뭐 너무너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건 너무 잘 된 일이고 우리 뭐 우리의 인연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너희들이 하는 것보다 밥 먹고 이것만 하는 강상하는 분석이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렇지 않을까? 그렇잖아? 내가 올해 나온 기출, 구평 분석하는 거하고 너희들이 구평 분석을 다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겸손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 분석력이 얕다는 반성이 이 학생이 못해서 그런 거 아니고 너희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당연히 내가 라이즈에서 분석해주는 게 너희들이 해주는 것보다는 깊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케이, 나는 이 정도가 됐어. 내가 뭐 문제를 봤을 때 이 정도는 알겠어.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수준에서 그렇다는 거고 여러분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고 나 같은 사람들이 정리해주는 것들 또한 세상에는 많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도 진짜 공부할 게 많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많이 하셔야 된다. 그 대신에 내가 구평 끝나고도 한 얘기가 있지. 꼭 해야 할 것들을 많이 공부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수능에 나오는 것도 어차피 컴팩트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 수능에 뭐가 나올지를 알고 걔네들을 반복해서 많이 공부하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평 끝나고 나서 처음에 조금 쉽게 나왔다 이러면 다 아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냥 아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약간 좀 마음이 풀어진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시기에 그러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구평보다 당연히 수능에서는 변별력이 높아질 수도 있고 물론 구평에서도 구평이나 수능이나 뭐 쉽게 나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은 절대적인 난이도가 등극허가 상관없이 6평, 구평보다는 수능이 훨씬 더 시험장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시험이야. 그건 너무 당연해. 왜냐면 그렇게 느끼도록 설계를 하니까 6평, 구평은 아무래도 좀 더 더 그 과거 작년 수능이나 이런 것들에서 봤던 거하고 기시감이 있게 느껴질 거라면 수능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 되게 어렵고 새롭다라고 느껴지게끔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평보다 수능이 실력이 막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설령 실력이 올라가도 수능 시험장 가면은 그게 만만치가 않아. 그냥 모든 수능이 다 그래. 특히 수능 처음 보는 고3들 혹은 재수하는 학생들 중에서 작년에 공부를 잘 못했다가 이번에 많이 올라가서 아 그래 내가 이제 실력이 올라갔으니까 수능도 잘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진짜 수능 가게 되면은 큰 코 닥칠 수도 있다. 정말 끝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야 돼. 그리고 하나라도 내가 부족한 게 없는지 그리고 그 부족한 거라는 것은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디테일한 것까지 꼼꼼하게 들어가셔야 되고 내가 봤던 기출이든 개념이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또 보면서 내가 무언가 놓치는 부분이 없는가 내가 과연 백지에다가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쫙 정리했을 때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다 할 수 있는가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앞에 놓고 시험지가 나한테 막 공격을 하면서 들어오는 거잖아 너 이거 알아 알아 막 이러면서 찌르고 들어올 텐데 거기에서 차분하게 음 너 귀엽네 뭐 그거 물어보고 있구나 그거 물어보고 있구나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허둥지둥 안 하고 잘할 수 있는가 진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이런 그 그래서 그 난이도가 좀 많이 왔다 갔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9평이 조금 이제 쉽고 등급컷이 올라갔으니까 그게 앞으로 평가원에서 기조일지 아닐지는 나는 모르겠으나 뭐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좀 더 쉬울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나는 너무 무서운 거지 지금. 왜 너희들이 지금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막 느껴지니까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나도 아 이번에 뭐 9평 학생들도 내 학생들 성적도 많이 올랐고 그래 뭐 그냥 하던 대로 계속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도 라이즈 이번에 그동안 내가 강사 생활을 했던 것 중에서 가장 빡세게 파이널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파이널 기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한 명이라도 뭔가 공부하는데 마이너스 나지 않게 하려고 그냥 이거 돈 많이 들더라도 그냥 다 찍어서 다시 보낸다 이런 결정까지 하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만약에 지금 9평 전이다. 뭐 6평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 이러면은 아 그냥 상관없어. 그래 그냥 하던 대로 해. 이럴 텐데 지금 이제 9평 끝나고 이제 수능까지 이제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지금 약간 그 아 공부 막 아 막 이러고 있는 게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절대 그런 마음 먹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지금 나는 이제 라이즈 완강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사람들 라이즈 도움받으시면 되고 라이즈 끝나고 나면은 이제 카운트다운, 효마카세, 실전모의고사 이거 이제 하나로 압축해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공부 잘할 수 있게 나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화이팅입니다.